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때를 기억한 후, 막내 아들 대하시라. 뜬 눈으로 지내던 방금, 얼음 품에서 생각나오니. 여보, 그때를 기억한 후, 세월이 그렇게, 여니까, 나 죽는 것 같네. 인생은 그렇게, 황원의 길이 오던데. 그때를 기억한 후, 막내 아들 대하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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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를 기억한 후,ening에 대해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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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